삶이 깜찍이 제거해야 하면 잠이 유독 많다는데 아 맞습니다 야 제시카엔 멤버들 잘 때 혼자 밤에 뭘 하시길래 자꾸 잠이 쏟아지는 건가요? 아... 혼자... 이상한 거 봐요 아... 나동식... 나동식가? 아니요 다음 쏘리 가쁜 스케줄로 잠도 못 잔다는데 유린왕자는 밤마다 이거를 한다면서 그게 뭐요? 그게 키스예요 거의 사극 톤이었어 이건 남자 톤이 아니라 이건 주모톤 아니여 그게 키스예요? 아니 키스예요 국밥이라든지 키스예요?